까젯을 재발성화 한다 육둔인 경우 일발화를 가한다 도라이바 스끄루 도라이바 이미 주사위 하나를 복제한다 야 뭐야 아이 버그 시작부터 버그요 유사게임이야 유사게임 모덴 주사회를 하친다 1마비를 가한다 다음 장비 다시 작용을 낸다 원석재팡이 고철창 언제나 부품용으로 낫사한다 고철을 지금 들고 와야죠 그리고 부숴버릴거야 얼음에 약합니다 이거 합치면 둘다 불타라 아니네 6 데미지 고철은 바리케이트 주겠지 뻔하지 아니네 주사위를 다시 굴린다 추가 주사위 버전 다음 가제스는 너다 강력한 두적이 추가된다 강력한 우주의 병 강력한 우주의 저 병 별로 안 쓰잖아 다시 굴리기구나 저거 잘못봤네 야 설마 20이 안됐어? 아 보시다시피 슈퍼의 병 허접입니다 에취 도치가 더 세요 뭐 이건 울빨이긴 하지만 버전 응 빙결 에베베베 장비를 빌린다 적의 체력이 가득 차 있다면 두배 고철곤봉 너무 비싼데 싼걸로 살거야 스크루 드라이버 짝수 짝수 킹 슬톱 그러면 이번 전투에서 원석집상이랑 이별해야겠네 킹을 예상 싸울은 피해를 입힌다 톱니타 6과 1을 발원, 반원 파리지옥 2독을 가진 상태 맨날 허구헌 날 발화주 서있다는 것보다 저격이 훨씬 낫드만 이번에는 톱니파나 파리지옥 둘 중에 하나 주면 되겠네 바틀팬티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팬티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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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도적 6MP 깼죠 타리지옥 별가루 고철곤봉 고철곤봉 잠시 빼놓자 이번 싸움에서 타리지옥으로 바꾸고 전공 크리스탈소드 상점 먼저 갈건데 어소쇠 아니 아 배틀펜트님 감사합니다 오 펜모 설명은 수행을 해갑니다 2힐 돌이 더 대단하거든 둘둘이 널 뭉개가를 투자 돌이랑 잘 사세요 아이구 배틀펜트님 감사합니다 너무 멋집니다 네 뭐지 오늘 펜티 시가인가 시가 크소 전공 전공 축전기 축전기 축전기도 갈아도 될 것 같은데 돈없음 하이비스 재킷 실드를 추가한다 피감프를 얻는다 마하하하 시멜로 3힐 1마빙 2킬 와 겁나 순 하지만 나도 쎄 성공 정답 봄에는 들고 갈 건데 아닌가 2골드로 할 수 있는 거 더 있나 삽사까 삽사자 삽으로 머리 내려찍자 독이 한 턴에 일식 줄어들지 않게 된다 미쳤어요 카우보이는 제대로 작동 안하던데 봐봐요 제대로 작동 안하죠 원턴킬 해버렸다 트하 트하 약화 3 다음 장비 다시 착용을 얻는다 스크류 드라이버 고생 많았고 모기물기 아 모기물기 딴 거 주지 말라고 이제 축성기랑 모기물기 중에 하나 가젯으로 만들면 되겠네 아 근데 오징어 잡아야 되잖아 엥 도개 강합니다 하지만 나보다 강할까 하지만 나보다 강할까 아 모기 물리는 댕댕이 모기 물리는 댕댕이 축성기 빠잉 죽다 군봉 음 엄청 엄청 커다란 무기가 나의 발을 물었어 그래서 찾았어 주사위를 실망시킨다 실망 실망 야 이게 제압 약화 걸렸는데 두 번을 쓰네 사기 노농 이체력을 빼앗는다 장비 복제 샵 속삭임 일략화를 가한다 20% 많은 체력이라고? 에바 참치 참치 사기 공채에 사용하지 않은 주사위를 던진다 차라리 이긴 하지 부레아카입니다 부레아카입니다 최대 3인데 스탑 나오네 서순이라고요? 아 서순이네 띠용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저거 쓸 걸 그랬나 띠용 속삭임 떠라 안 떴네 굴삭기 들고 벤시 잡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고철군봉이랑 헤어지고 개발 운운을 두개 백득 필요치 무섭기 바이러가 빨리 바이러가 대장 고말발라 여름 차이 아파 아 아 던지지마 저 테이블 매너가 없네 그걸 던지네 개발 추가 주사 약화산 피해를 입힌다 해골부터 잡고 강화를 할까 실드 들고 가야 될 것 같아 아 아아 쏟쏟 다시 하면 안될까? 아니 극혐인데 장비 바꿨나? 솔직히 너무 혐오스러웠어 내 자신이 너무 혐오스러웠다 주사위 한 개를 잡는다 오랜 지병인 서순병인 여기 있어서 키가 안 나오죠? 7단 1 1 2 푸키푸키 이앗삽이 최고야 2 피해 감수 크소 들고 가자 전자석 전자석 전자석도 은근히 괜찮은데 그니까 바꿨을 때 꽤 괜찮은데 해골 잡아야 되니까 일단 그냥 스스로를 지급하죠 아 아 아 아 땡 안 아파 베개야 음 샅 나이스 3야파 광란으로 잡자 샅 괴승 광란으로 잡자 아이씨 큰일났네 광라드로 잡을 수 있겠지 얘도 아이 큰일났네 이거 못잡을 것 같은데 야 오케이 잡아 저걸 광라드 박멜인데 답이 없네 아 약화 걸리지? 아 할만하겠다 안 써오려고 했는데 떠나려면 저쪽으로 가면 돼 약화 쌈이면 잡지 얘는 재사용 안되는 아 나쁜놈 아 아 아야 그만 던져 아 아이 저 매도가 없구만 테이블에서 화난다고 주사위를 던지면 안되지 정말 끈질기구나 승리에 집착하고 돌려보자고 음 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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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골판